브로켄밸런타임 브로켄밸런타임이 한 3-4개월 동안에 화끈달콤쌉쌉한 외도를 마치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외도에서 저희가 만났던 정말 멋진 아름다운 분들이 저희 안방으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방에 모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들 안방에서 놀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달콤한 외도를 했었다면 오늘 거기서 만난 분들에게 저희 안방에서 같이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됐습니까? 가끔하게 노래 볼 준비됐습니까? 브로켄밸런타임 다음곡 Down 브로켄밸런타임 브로켄밸런타임 브로켄 filed 브로케밸런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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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